오늘 하나님의 말씀 10편 42편 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반갑게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하나 고으심으로 말리야마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하께서 그의 인자심으로 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성이되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성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리야마 슬프게 다니나이까 기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기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나는 그가 나타나 부심으로 말리야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과 같이 낙심되어 불안할 때 오늘처럼 낙심되고 불안한 시대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crazy. 정말 미친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어찌 자식들을 가방에다 놓아서 죽이질 않나. 쇠사슬에 묶어서 하지 않나. 이게 crazy. 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배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직군인 사람들입니까? 성추행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시편이 무엇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시편 1편 얘기하실 것.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또 다른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23편.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거 다 좋아하실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라면 아마 대부분 42편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사슴이 신의 물 찾아 갈급함 같이. 이 시편 42편. 이 42편은 고라자손이 부른 찬양인데요. 고라자손은 알다시피 출애급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불순정했다가 저주를 받아 죽은 모두 멸망받은 족속들입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선들이 오늘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곡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물론.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썼죠. 그런데 이 다윗이 42편을 쓸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상황에서 썼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다윗이 왕 때에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인데 도망다니면서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후자일 가능성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왕으로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42편에 이 고통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핵심은 오늘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핵심은 뭐냐면 성전에서 내가 예배했던 그때가 기억이 난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소속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 그래서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위기 속에서 언제 다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간 것처럼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간절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고 또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적절한 이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의 또 재확진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주일마다 다 지금 또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에도 대형교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문을 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벌써 4개월째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점점 우리 신앙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가요? 점점 우리 영혼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다윗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마음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오늘 42편 5절이죠. 5절의 그 낭망 속에서 오늘 제목이 5절에서 나왔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 것 낙심하며 불안한 것 낙심되어 불안할 때 따라하십시다. 낙심되어 불안할 때 오늘 우리도 그런 시대잖아요. 낙심되고 불안하고 미친 세상을 살고 있고 미친 사람들이 많고 나 스스로도 미쳐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쉽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첫째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따라하십시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낙심될 때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지금 쫓겨다니면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 요단 땅 헤르몬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북쪽까지 쫓겨나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산 밑에 거하면서 미산산이라고 하는 밑에서 너무 절반 가운데 하나님 이 절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리멤버라는 거예요. 리멤버.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다. 그래서 그 물속에서 기도했던 장면이 요나서에 나와요. 그때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를 기억하였더니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군요.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뜻과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기억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나를 그 물속에서 건져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로 8절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아기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맨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 깐에 가서 돼지를 키우면서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돼지거든요. 그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그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내가 이게 뭔가. 그때 여러분, 당장 가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아버지가 나를 종이라도 써주셨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껴안으면서 잔치를 베풀어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내 생각을 버리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낙심될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스크만 찾지 말고 내 건강만 찾지 말고 안전한 것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카고의 여러분, 시카고는 중부, 중심의 지금은 큰 도시가 됐지만 1871년에 일어났던 시카고의 대화재는 아주 유명한 화제이죠. 도시 한가운데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불 며칠 나는 거는 많이 봤지만 도시 한가운데에 불이 났어요. 미국 전 지역에서 소방차가 다 모여드렸어요. 그때 미국의 소방차가 다 모였는데 소방 호수의 사이즈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불을 끄질 못했어요. 그때 미국이 법을 바꿨어요. 모든 호수의 크기를 모든 주가 같게 만든다. 그때 시카고가 다 타버렸는데 며칠 동안 타버렸는데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이게 1871년에 대시카고 화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때에 활동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에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화제 속에 모든 사람이 재산을 잃고 친구를 잃고 부모를 잃고 막 눈물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무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화제가 모두를 다 태워버렸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태우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태우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도 타버리면 안 돼. 내 믿음이 코로나에 병들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주여죠. 슬픕니다. 슬픕니다. 다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쫓겨다니는 신세고 낭망되고 불안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려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구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면 우리 김학일 청년 22살일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밤늦게 10시 반에 돌아오다가 파란불에 건너오는데 카메라를 다 보니까 그냥 버스가 못 보고 그냥 우회전하면서 쳐버린 거예요. 고관절이 박살이 났어요. 고관절이 부러지기만 해도 아픈데 그래서 심을 심어야 되는데 심을 수가 없어지고 혈압은 최고로 떨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황세란 집사님 정말 우리 아동부 부장이신데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남편하고 두 분이 병원에 병문 안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병 입구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환란 날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남편한테 남편은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응급실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청년 빨리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이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마스크 찾지 말고 내 건강만 찾지 말고 세상 것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에 낮에는 여왁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따라하십시다.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라 다시 한번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가 멈췄습니까? 왜 어려운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든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없습니다. 왜 기도가 멈췄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폭포 소리 그 헐먼이라고 한 산 밑에 가면 폭포가 있어요. 그 헐먼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폭포 소리가 다윗에게는 막 죽음이 닥쳐오는 것 같은 거예요. 파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였다. 그 물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지금 막 사경을 해보고 죽을 상황이요. 7절에 그 죽을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어려우면 기도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하나님 교회에 와서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까? 점점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여러분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낙식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에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희승이 하왕이 병이 걸렸을 때 정말 여러분 희승이 하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 생명을 연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기도의 불이 꺼졌더라고요. 꺼졌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못 와도 좋아요. 가정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말 말씀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그 질문을 제가 우리 목사님들 한테도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답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는데 제 답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아멘하신 분 한번 대답해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기도 근데 하나님 기도하래 목사님 맨날 기도하래 아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안 구해도 주실 거 아니여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구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게 하셔서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 정성 때문에 내가 응답해 줄게 정성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당이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뭐가 달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나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기도하라고 목사님 저렇게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의 정성을 보고 주시지 그건 아닌데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물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다 있어요 그걸 대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곰곰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원한 답이 안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좋은 답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 주시면 제가 참고를 많이 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맞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주실 거 믿죠 아까는 아멘에다가 또 달라지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거 주실 줄 믿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그냥 아니라고만 대답하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무슨 소리야 아는데 왔다리 갔다리 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답은 아니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 정성을 보거나 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인데 이유는 뭐냐면 응답을 안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인데 여러분 응답을 통해서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받고 기도가 응답될 때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됐어 유명한 이야기 하나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영국의 그레드스킨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어요 정말 영국이 어려울 때 영국을 부강한 나라로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그레드스킨이라고 하는 수상은 정신앙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기도 없이 기쁜 일이 생겼다면 결코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이렇게 추가로 얘기할게요 당신이 기도 없이 지금 행복하다면 기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그렇게 또 너가 지금 부자가 기도 없이 너가 부자가 됐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기도 없이 부자가 된 것은 부자가 아니다 자녀가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기도도 안 했는데 내 자녀가 잘 됐다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결코 잘 된 게 아니다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성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아세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기도하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요 기도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요 기도는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만 기도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기도하지 않고 잘되고 기도하지 않고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루어진 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될 때 불안할 때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다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하십시다 여전히 더 크게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다시 한번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여전히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찬성했지만 그 뜻이에요 그죠? 늘 찬성하는 삶이야 다위스는요 정말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성을 하다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저 헐먼산 꼭대기까지 꼭대기는 아니겠지 산 밑에까지 쫓겨가서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찬성했지만 내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찬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신앙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찬성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가 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가 불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운동하다가 상대편 선수가 이 갈비뼈가 나가본 적이 축구하다가 갈비뼈가 나가니까요 응급차가 와도 대지를 못하게 말해요 대면은요 손만 대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갈비뼈 하나만 부러져도 오늘 그 고통을 말하는 숨도 보시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적들의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그 고통 아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내가 찬성하겠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을 찬성하시기를 바라고 찬성의 힘으로 여러분이 이겨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추건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 요새 트로트가 유행이잖아요 사랑의 콜세타 저도 종종 봅니다 못 보면 예고표 저 뭐야 재방송이라도 봐요 이야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전화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그 사연들 가운데는 웃기는 사람도 많지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 제주도인가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울면서 내가 트로트를 듣고 정말 내 마음의 치유를 받았어요 트로트를 듣고 내가 희망을 가졌어요 나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런 전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찬성하면서 찬성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높이셨습니까? 어려울 때 주요 어렵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셨습니까? 주님을 높이며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마스크를 하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찬성 안 부르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찬성은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 예배에 찬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왔는데 그냥 기도하고 설겸하고 갔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왜 제가 마스크 성과대도 끼라고 그러냐면 노래할 때 제일 많이 침이 튀거든요 성과대실에서도 마스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스크만 하지 말고 이제 교회에서 찬성과도 부르지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숨이 죽어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뉴욕에 맨하탄 있어요 맨하탄 맨하탄의 중심에서 다리가 하나 건너가면 브로클린이라고 하는 아주 험난한 흙인 지역이 있습니다 택시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타버너클 처치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성막교회예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는 단임 목사님 누가 그 교회를 세웠냐면 심볼라라고 하는 백인 목사님이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는 대부분 흙인들이 요새 한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 타버너클 성막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가대예요 그 성가대가 한 500명 되는데요 이 500명 되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내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문화적인 거 있죠 우리 성가대 보면 제가 오늘도 더 이거 설계하려고 유심히 봤습니다 주의자 보는 사람은 세 명도 안 돼요 여기 얽매해 있어요 그냥 노래 합창을 어떻게 잘 들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합창 잘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찬양하기를 진짜로 원해요 그게 찬양이에요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나도 보세요 사진 이야 저도 가서 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여드릴 거는 점잖은 거예요 이 성가대가 그래미상을 6번이나 받았다고요 합창지에서 한 500명 되는데 왜 이런 고백이 나왔냐면요 여기 성가대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브로클린에 사는 마약에 찌드는 사람들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아편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그 성가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변화가 있어야만 성가대 들어가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 오면 세례도 안 받은 사람도 성가를 하라 이거 절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찬송을 불러? 불러서는 안 돼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타버클 이 교회는요 그러니 이 아편 이게 무엇을 모이는 사람들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 한번 영상을 제가 준비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는 볼 수 없고 잠깐 들어봐 감사합니다 Magnify the Lord with me Come exalt His name Together Glorify the Lord with me 구원의 감격 속에 마약과 아편과 여기서 예수 만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 찬송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트로트에 우리가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런 노래도 들으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육과 같이 어렵고 힘들 때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낙심되고 불안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죠 예배죠 저는 오늘 결론을 예배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에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찬기에 갈급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줄을 찬기에 너무 갈급합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내가 언제 다시 교회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함 속에서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있다는 이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다 자, 무슨 말이 전에는 성의를,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소리를 내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을 했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그렇지 못하구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다시 우리는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예배를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찬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다윗의 말이 뭐예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이 간절한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여러분의 신앙을 쉽게 묶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더 마스크하고 철저히 방역하고 예배하는 일 여러분, 어느 곳에 저는 예배가 꼭 이 자리에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있다면 당신들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사슴이 찾듯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다윗이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오늘 예배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삶이 되시고 한 주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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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